저에게 한스트란 첫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한스트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첫 관문이었고 한동으로 오기 위한 저에게 한스트는 한스트였어요. 한동의 가치를 뭔가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어렴풋이 한동대가 이런 곳이구나 좀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시감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혜의 세대 1, 3학번 정윤수입니다. 이쁨의 세대 1, 6학번 신지혜입니다. 꿈꾸는 세대 1, 7학번 장유림이라고 합니다. 화평의 세대 2예찬입니다. 1과학번 약속의 세대 김주항이라고 합니다. 동행의 세대 1, 5학번 이지원이고 제가 느꼈던 1, 6학번 한스트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이었었는데 당연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동에 같이 안에서 함께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다 기억이 나고 또 그 시간이 기억하면서 지금의 한동을 그리고 앞으로의 한동을 걸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한동 스플리처 트레이닝 말 그대로 진짜 한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텐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에 대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대학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꿈꾸는 세대라는 세대명을 받고 나니까 뭔가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한스트였던 것 같아요. 한동의 삶이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예방주사 제가 명예사약식을 대표로 사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800명 앞에서 명예사약식을 하는 그 떨림과 그리고 그때 김한지 복사님이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세족식 프로그램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프로그램 하러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다 함께 있었고 이제 저의 발을 씻겨주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만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시간들을 너무 느낄 수 있었고 저를 이제 마지막에 안아주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동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희는 그 꿈꾸는 세대였어서 그런지 그때 사회자분이 되게 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꿈의 크기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나는 꿈을 가졌었다면 찬스를 겪고 나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아 이게 한동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탈런트, 나의 도구로 그리고 한동에서 이런 사랑과 가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가 되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에 기반한 어떤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탄탄히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영화 엑스맨에 보면 자비에르 영재학교라고 있거든요. 이제 돌연변이들을 받아주는 학교인데 저희가 돌연변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계 세상에서 보면 저희는 소수자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한스트 때도 김한진 목사님. 근데 이런 소수자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뭔가 되게 편이 생긴 것 같고 이런 든든한 마음은 들었죠. 그냥 한동을 소망하는 학생이었다면 한스트가 끝나고 내가 진짜 한동인이 됐다. 지금 세상을 바꿀 마음,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했지 않나 싶어요. 한스트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어찌어찌 우연히 이렇게 입학한 거라서 대학생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사실 많이 없었고 자율전공 이런 걸 생각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그랬는데 한스트 하고 나서 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딱 처음 한스트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한동이 더 한동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80명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4학년 스트레이트로 오고 또 방학 때 계속 못 쉬었거든요. 그 와중에 한스트를 바로 하게 돼서 사실 너무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한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학관 100위로 첫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딱 보러 갔을 때 내가 정말 한스트 스텝이 되는구나 하는 긴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스트를 만들어 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스트를 통해서 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설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스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한스트가 존재하는구나 뭔가 되게 제 안에 갑자기 감동이 막 생기면서 한스트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졌거든요. 제가 세섬팀이었는데 세섬팀 사람들이 진짜 친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꿈임없이 나타낼 때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좋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진짜 하루에 한 명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가 더 심해졌을 때 급하게 또 지원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한스트가 미정이 됐을, 취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취소가 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라. 참 이게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80명의 친구들이 학관 100일에 다 모여있었어요. 부라부라 뛰어가가지고 하는데 뛰어가는 순간 학수 첫날부터 그날까지의 우리가 막 울고 웃었던 기억들도 오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앞에 서서 한스트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결국에는 한스트를 2박 3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았고 총장님도 사인을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디렉터님께서 한스트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마흔 명 정도가 터졌다. 그 얘기를 교직원분이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아마 한스트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스트를 진행해야 될까. 그때도 신천지가 막 완전 팡 터진 게 아니었고 그냥 30명 40명 이렇게 터진 때여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막 이제 100명 200명은 늘어나게 되고 스태프께 얘기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교무회의를 학교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단 말이죠. 뭐 언제는 한다. 또 다음날은 안 하게 됐다. 근데 또 그 다음날은 축약해서 하기로 됐다. 또 막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되게 많이 본북이 되면서 근데 그것도 팀원들한테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속에서 엄청 지쳤던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스트를 모두가 그거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스트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부기도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공학번 새내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지만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준비하던 것이 뭔가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새내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한스트가 취소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었고 새내기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느낀 이 한스트를 이 한동의 시간들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지? 한스트 만약에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또 세선 오빠랑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데코팀은 그 재료를 이미 다 주문을 해놓고 다 만들고 있었어요. 이미 그냥 거의 다 달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다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애들도 너무 아쉬워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제 저도 너무 아쉽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한스트가 없어지더라도 이 공학원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은 하는 거니까 그럼 학관이나 기숙사 데코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하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걸 한 이틀 하루 만에 다 작업을 하고 그래도 만들어놓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공학원들이 지나가면서라도 보겠구나. 저희는 취소되고 마지막에 학관 101호에 모여서 다 같이 손잡고 전체 학관 101호를 둥글게 서서 같이 저희 주제곡을 불렀을 때가 그때는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감정이 많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80명의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면서 한 수를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그 한스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미안한 감정이 되게 컸고 그 다음에는 빛나는 새내기들한테 세대의 새내기들한테 우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못 전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되게 아쉬움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한스트는 개교 한 그 해부터 있었어요. 그 해부터 교직원분들이랑 그때는 생명과학부 교수님들이 먼저 와계셨고 생명과학부 교수님들의 조교 분들이 이 한동 대 한스트를 먼저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한스트는 한동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스트가 없는 한동 저는 생각도 못해봤고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스트라는 시간 자체가 한동의 가치와 한동의 시간들을 많이 흘려줄 수 있는 시간이고 한스트가 없는 한동은 이번 학기에 일어났잖아요. 네타에 막 질문글이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내기로서 당연히 가질 법한 질문들 몰릴 법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같은 산스트 안에서 사실 많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문이 하나 없어지니까 이제 그 새내기들이 아노미에 빠지는 거죠. 다른 한동 대생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추억 하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한스트를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사랑,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 한동의 파수꾼, 공동체라는 단어가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한스트에서의 시간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사랑들을 그 어떤 때보다 흘려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고 한동의 가치를 지켜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대학교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렇듯이 새내기들이 한동에 입학해서 한스트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하고 한스트는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직접적으로 한동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저 항상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수업을 통해서 듣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인명성 커뮤니티에 의존해서 한동을 배워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한동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한동대학교가 한스트를 왜 할까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할까 엄청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스태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겪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한동대학교에 되게 많아요. 한동대학교가 처음 세워진 시간들 그리고 김현기 총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먼저 나와 계신 언니, 오빠들이 한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꿈꾸고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까지도 지켜내셨고 오늘도 만나고 온 20학번 새내기가 있는데 그 친구랑 몇 명이랑 같이 말씀을 읽고 아침에 묵상 나누고 그랬는데 이런 게 한동이구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스태프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방학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자원봉사로 와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스트가 있어서 이 시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한동대학교를 내가 꿈꿨고 한동대학교에서 걸어가는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갈 시간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가 혼란스러운 학기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들이 정말 대단하고 20학번 세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어쩌면 기대한 것만큼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있다는 거 믿고 꼭 다시 만나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 행사가 없을 뿐이지 재학생들이 그리고 한스트 팀들이 나를 되게 많이 축하해주고 나의 입학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희는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는 존재야. 그래서 그 새내기들이 섬기는 새섬들도 빛나는 존재야. 함께 모이면 더 빛이 밝아지듯이 새내기들과 함께하며 더 빛을 밝혀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이 위해 응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동이 빛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소금의 짠맛이 이렇게 되면 한동은 더 이상 가치 없는 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여전히 한동은 빛나고 있다는 말들을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한동인들에게 그리고 빛난 세대의 새내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